오늘은 블레드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고싱 자 왔구요 지금 밀크하고 감자칩이 있어요 이건 캐릭터를 구매한 겁니다 소시지하고 여러 여러 종류가 있어요 블레드 이바스 많이 와서 하는데 습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띵 이 에서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어허 다시 그래서 그 블레드 이바스 시즌 3 까지 나왔어요 일단 블레드 이바스 3 그거 내용은 안말해주겠습니다 아 그거 다 말이죠 스포기 때문에 스포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스포기 도매 스포기 도매 아 손님 머리에 줘야지 어허 이해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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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는 천재야 아 어허 어허 아 치즈 치즈 아 치즈 사야돼 어 이거 그렇지 에이 에이 하드 껌이죠 에이 껌이지 이거 하드 껌이죠 하드 못하는 사람 있나요 네 전 아닙니다 하드가 진짜 어렵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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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그럽니다 으 으 으 으 으 싸늘하다 으 으 으 으 이거 이거 으 아 그래드 해야지 그래드 그래드 이벼스의 주인공 어 이게 아아 아니 파자마 아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어렵나? 카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놓은 그게 자석 자석 완전 이득 있어 한 번 더 이 녀석 내가 오늘 넌 뭘 찌르고 만다 에이 껌이다 이건 이 정도면 누구나 하는거 아니니까 어 뭐지 아까 전에 뭐지 뭐지 뭐 이 정도만 묻고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취소 취소 안되는 아하 너무 비싸요 아 아 아 이거 만다 이게 뭐지 뭐지 어 이게 뭐야 어 플레이 어 여름이다 어 여름은 언제 되지 진영하고 싶습니다 아 이 상황에 광고가 말이 되요 이 상황에 광고가 말이 되요 이 상황에 광고가 말이 되요 이거 봐야 안되네 좀 다시asaki 이런 conscients 하 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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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와 오케에이 점프 오케에이 아 여호 여호 너습전 2.2가 아니네 음료 오 그래도 꽤 많이 어렵네 휘발해져야지 아하 콜록 어 아니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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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잇 돈은 많이 벌었고 이제 이거야지 크림을 잔뜩 얻어보세요 네 이번판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니다 바나나에 걸릴 것 같았어 천만의 말씀이요 여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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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걸릴 뻔 진짜 걸렸네? 여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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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맨 일단 최고 기록은 얼마나 아 까먹었다 여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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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여 여ur pays oshop 해준 고맙습니다.